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학생회비 납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회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귀향파스 사업을 못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들은 줄여나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줄여나가야 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안 하겠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학생 행사를 보면서 사실은 약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입생 환영 문화재였습니다. 이 신입생 환영 문화재가 예전에는 약간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운동권 총학생회가 학교를 총학생회를 할 때는 신입생 환영 문화재를 통해서 신입생들한테 약간의 어떤 현재 학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들이 있었던 것인데 물론 그때도 제가 처음 입학할 때는 운동권 총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신입생 환영 문화재 연예인을 불렀습니다. 연예인을 해야 이제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연예인을 보려고 오니까 연예인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어떤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혹은 어떤 계도 등을 했었죠. 안내 혹은 근데 지금 현재로서 신입생 환영 문화재가 과연 이제 신입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신입생 환영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약간 연예인을 보러 오는 그런 행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또 돈도 많이 들어간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줄여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버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귀향버스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거쳐도 귀향버스 자체는 수요조사를 해보면 막상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안 할 생각이고요. 완전히 사용해지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멘